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늘 8시 뉴스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적격한 대주주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은 현재 와병 중이고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금융계열사의 최대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병상에 있던 이유로 금융당국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당국에 제출한 사유서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회사 190곳을 대상으로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개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범죄 전력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올해 2월 삼성금융계열사 8곳에 최대 주주 자격으로 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이 심사 당사자인 만큼 서류 작성과 검토는 당연히 이 회장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 서류에는 대표이사의 대리 서명이 있을 뿐 이 회장의 잡힐 서명은 없습니다. 삼성 측이 대표이사 명의로 대신 작성했고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뒤늦게 사유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유서에는 이 회장이 와병 중으로 심사재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정상입니다. 제도 취지가 대주주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인 만큼 대주주나 법적 후견인이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와병 중인 이 회장에 대한 심사 없이 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